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6.7MHz 청주불교 방송에 무명을 밝히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스님과 함께하는 반야의 샘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봉입니다. 들판에 가득했던 황금 물결이 결실의 수확으로 인해서 휑하니 바람이 있는 것 같고요. 논뚝이나 들판의 억새와 갈대들이 농부들에 쓴 한 해를 축하라도 해주는 듯이 춤을 추는 깊은 가을의 정치가 한 해를 보내야 하는 아쉬움을 먹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불자님들이요. 황금 물결로 가득했던 저 들판이 추수의 수확으로 인해서 농부들의 환한 미소를 자아내게 하는 것처럼요. 우리 역시 마음이든 물건이든 남에게 주어선 나를 비우게 되면 기쁨과 함께 또 그 비운 만큼 반드시 채워진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좋은 것을 주면 준 만큼 더 좋아지고요. 또 좋은 말을 하면 할수록 더 좋은 말로 담기게 되고요. 좋은 글을 쓰면 쓸수록 그만큼 더 좋은 글이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죠. 그러나 우리가 당장 보이는 어떤 눈앞의 이익이나 또 아쉬움 같은 것으로 그냥 쌓아놓는다고 하면 자칫 상한다거나 시기를 놓쳐서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부하는 학생에게 등록금이 아깝다고 해서 때를 놓치게 하면 인생을 어렵게 지내게 할 수가 있어요. 또 좋은 말이 있어도 쓰지 않거나 좋은 글이 있어도 쓰지 않게 되면은요. 그 말과 글은 망각 속으로 사라지게 되고요. 자칫 영영 잊혀질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지요. 그리고 역시 우리 마음도 샘물과 같아서요. 퍼내면 퍼내만큼 또 더욱더 맑은 물이 고이는 것과 같이 우리 넉넉함도 역시 나누면 나눌수록 더욱 넉넉함이 찾아오리라 그런 생각입니다. 계절도 쌀쌀해지고요. 또 우리 인심도 가면 갈수록 날씨만큼이나 차가워진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더더욱 춥게 만들고요. 싸늘하게 만드는 것은 어찌 보면 자신밖에 모르는 어떤 이기 또 욕심 이런 어떤 마음의 행인가 아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마음이 아무래도 자기 이기적인 역량으로 되니까요. 부모 형제도 몰라보고 주변을 몰라보는 그런 나만 있으면 되고요. 나만 잘된다면 되는 그런 어떤 마음들이 주변을 더 춥게 하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죠. 우리 불자님들 자신이 뿌리는 만큼 한치의 오차 없이 그 과보가 돌아온다는 것을 잘 아셔서요. 가족들과 이웃을 아끼고 사랑하고요. 보다 더 훈훈한 넉넉함을 나눌 수 있고 자비사를 실천하는 그런 불자다운 불자님들 되시기를 기원을 드리면서요. 오늘도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불교 방송 무명을 밝히고의 경전 교리제 181회차 반야의 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공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무상계 들었었어요. 부무상계자는 이별반지요 문이오 월고해지자항이라 해서 무상계는 열반으로 가는 중요한 문이오 또 고해를 벗어나는 자비의 배로다라는 데 이었어요. 시고일체제불인차계고 이별반이다 라고 해서 그래서 모든 부처님도 이 계로서 열반해 드셨고 무상의 이치로서 열반해 드셨다라 무상이다 하는 것은 항상 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하는 것은 무상의 이치인데요. 내 본래 마음은 그런 무상의 이치를 벗어난 항상 변하지 않는 무상이다 하는 것은 항상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항상 변한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우리 본래 마음은 항상 변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무상 속에서 무상하지 않음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깨달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자기 본성을 찾았다 불성을 찾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바로 이런 이치를 찾게 되면 우리가 열반이다 해탈이다 이런 영향이 형성이 되는데요. 일단은 우리의 어떤 모든 삶은 무상하다 항상 변한다는 이치를 알아야 되고요. 깨닫는 경지에 가면 변하지 않는 이치를 알게 되는데 우리가 겉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어떤 작용을 오치온이다 또 중생성이다 또 인간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무상한 이치를 통해서 바로 열반의 뜻이었고 또 일체중생 인차계고 이도교인이라 일체중생들도 이 계를 의지해서 고해를 벗어났다 하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고해다라고 하는 것은 고통의 바다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고통의 바다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고통 아닌 것이 있기 때문에 고통이 와 같이 많아서 바다와 같다라고 해서 우리가 고해다라고 표현한다고 드렸고요. 또 지난 시간에 모령, 여금일, 형탈근진, 영식, 동로하다 모, 영, 영가시여, 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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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가시여 오늘 이제 그대는 육근, 육진, 심신의 괴로움과 사바 그늘을 벗어나서 맑은 심령 또렷하게 드러내어서 수불무상정계 하행여야라 부처님의 위없는 가르침을 받게 되니 얼마나 다행스런 일입니까 했는데 모령이다 하는 것은요 누군지 모르는 영가를 얘기하는데 돌아가시면 그분 돌아가신 영가 이름을 대면 되고요. 여금일 형탈근진이라는 것은 바로 형탈, 탈을 벗는다라는 이야기죠. 탈을 벗는다 영식동로하다 하는 것은 맑은 심령을 또렷하게 드러낸다 즉 우리의 본래 마음을 드러낸다라는 뜻이 되는데요. 우리가 육근, 육진의 심신의 괴로움과 사바근을 벗어난다라고 하는 육근이라는 것은요 바로 여섯 개의 뿌리를 나타내죠.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여러분들 몸에 가지고 다니는 눈, 귀, 코, 혐, 몸 뜻이 여섯 개의 뿌리가 되죠. 그래서 언젠가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각기 여섯 도죽을 데리고 산다. 여섯 도적을 데리고 산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여섯 도둑이라는 것은 저마다 어때요? 눈, 귀, 코, 혐, 몸 뜻이 자기 뜻대로 탐심과 진해와 우치, 삼독심을 발휘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잘못 다스리게 되면 결국 여섯 도적을 데리고 다니는 것과 같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원인은 만들지 않고 눈은 자기 좋은 것만 보고요. 귀는 자기 좋은 소리만 듣고 코는 자기 좋은 냄새만 맡고 입은 자기 좋은 것만 먹으려고 그러고요. 몸은 또 자기 좋은 대로 쉬려고 한단 말이죠. 몸이 부지런해야 사실 입도 부지런한 것이 원칙인데 몸은 쉬려고 하고요. 입은 또 부지런하기를 바라잖아요. 또 몸은 움직이지 않고 어떤 자비행위나 봉사나 이런 거 하지 않으면서 귀는 좋다 소리 들으려고 그러고요. 코는 좋은 냄새만 맡으려고 해요. 입은 또 자기 좋은 것만 먹지만 자기 좋은 말만 자꾸 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또 귀는 나쁜 소리 안 들으려고 그러고 입은 자기가 옳다는 소리하고 내가 옳다라고 하다 보면 네가 틀렸다라는 소리를 귀로 듣게 되면 그것도 모순이잖아요. 몸은 쉬고 싶은데 입은 자꾸 즐겁기를 바라고 입이 즐겁기를 바라고 몸도 즐겁기를 바라야 되는데 몸은 편하기를 바라고 입은 즐겁기 바라고 이 여섯 가지 뿌리가 눈기코의 몸 뜻의 뿌리를 우리는 육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육근 그런데 육근이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의근이다 이렇게 뿌리를 이야기를 하는데 육근이 어떤 대상이 있단 말이죠. 눈기코의 몸 뜻이 자기 혼자만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어요. 어떤 대상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바로 육근의 대상이 되는 것이요. 소리나 냄새, 맛, 감초, 법 뭐 이런 것이 대상물이 되는데 그런 대상물을 우리는 갖다 육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달리 또 육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면 육진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육근의 대상인 눈기, 색성양, 미촉법 소리나 냄새나 맛이나 감초기나 법이나 이런 걸 뜻하는데 이런 어떤 소리나 냄새나 맛이나 물질 형태 이런 것들이 그냥 있지를 않잖아요. 눈기코의 몸 뜻이 쳐다보므로 인해가지고 그것이 사람의 몸으로 들어가가지고 본래 우리 마음은 청정한데 그 마음을 혼탁하게 한단 말이죠. 혼내하게 해요. 좋은 거 보면 갖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고요. 또 남들이 잘하는 거 보고 이러면 부러움이 대상이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맨날 거사님들한테 아이고 다른 집 암흑이 아빠는 아내한테 이러는데 당신은 뭐냐 뭐 이렇게 해서 싸움의 근원을 만들기도 하잖아요. 이게 눈기코의 몸 뜻이 어떤 대상이나 비유나 어떤 경계를 해가지고 누리고 싶고 차지하고 싶고 뺏고 싶고 이런 마음이 형성이 돼서 우리는 그러는 것이다. 그래서 바로 육진이다 하는 것은요. 청정한 마음을 혼탁하게 한다. 티끌진 자를 쓰죠. 티끌과 같이 맞는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육진이라고 그러는데 육진이 결국은 색, 성, 향, 미촉법 색, 물질, 명예권력 어떤 보이는 형태 이런 걸 뜻하고요. 성이다는 건 소리죠. 향은 냄새예요. 미는 마시고 초은 감촉이에요. 부드럽다. 법은 세상의 이치 만법이다. 모든 재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혼탁하게 하니까 진이라고 한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려서 육근은 바로 여섯 개의 뿔이다. 눈기코의 몸 뜻이다. 눈기코의 몸 뜻이 결국은 우리의 육경 대상물을 보고 번뇌를 만들고 걱정을 만들고 근심을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모령 거파동연 대천국의 수미 거현이라 모령 나무아무게 영가시여 거파동연 대천국의 수미 거현이다. 대천국의 수미 거현이다. 거파동연 거파동연 세월이 한없이 흘러가면 사바세계도 무너지고 사바세계 우리 지구의 삶을 우리 지구의 삶을 이야기를 하지요. 또 수미산도 큰 바다도 모두 말라 없어진다. 수미산이라는 것은 우리 불교에서 얘기할 때 근본되는 산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가 보편적으로 기준선을 잡으면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해서 북이 동경 이런 걸 따지지 않아요. 이거와 같이 우리 불교에서는 가장 중심이 되는 산이 수미산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수미산의 남선부주라 남쪽에 조그만 성과가 짓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수미산이 얼마나 큰 정도인지 대창 짐작은 아는데 수미산도 그렇고 큰 바다도 그렇고 결국 오랜 세월이 흘러가면 모두 말라 없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설령 우리가 흔히들 지금 보더라도 바닷물이 항상 그물인 것 같지만 결국 윤회하는 물 아니예요. 하늘 올라갔다가 비로 돼서 떨어졌다 골짜기나 내루나 강으로 갔다 다시 바다로 모이는 이 물이죠. 우리 절 앞에 있는 골짜기물도 항상 같은 물이 내려가는 줄 알지만 사실은 같은 물은 아니잖아요. 계속 우리는 윤회를 하죠. 세월이 오래 가다 보면 정말 말라 없어진다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겁하다 라고 하는 것은요. 세 가지의 커다란 세상에 재앙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재앙 중에 하나를 표현하는데 바로 괴멸하는 괴겁대 우리가 현지 우리 지금 이치가 성주계공의 이치에서 괴의 겁에 해당이 된다 그러죠. 성주계공 항상 세상 모든 만물은 성주계공의 이치를 겪어야 되는데 성이라 그러는 것은 형성됐다가 주는 안주했다 괴는 멸했다가 공은 비게 되는 건데요. 이게 우리 1년 가운데 보면 추나추동 가운데 봄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요. 가을과 같은 시기 낙엽이 지는 시기 이렇게 표현하죠. 바로 이 지구도 지금은 괴의 시기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미룩 부처님이 돌아가셔서 내세불이 되었을 때 부처님이 다음 세상에 메시아로 강림해서 샤가몬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처가 될 것이다 라고 미룩불한테 수기를 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미룩불한테 수기를 주셨을 때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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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지 않았어요. 2600년 이 지났는데 그러면 벌써 이미 미룩불이 세상에 나왔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어요. 500년 전에 근데 거기에서 부처님 말씀에 의하는 2000년 이 지구세계 2000년 아니라 바로 도설천내원공의 어떤 시간으로 따졌을 때 2000년 이 나냐 예를 하나 들어보면 여러분들 우주의 한 시간이 지구의 42년 이라고 그래요. 우주의 한 시간이 봐도 그래서 도설천내원공의 2000년 계산을 해보면 이 세상의 시간은 어느 정도냐 하면 56억 7천만년 56억 7천만년 그러니까 샤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셔서 내세 다시 메시아로 강립해서 미룩붙여 미래불이 될 것이다 라고 한 것이 부처님 열반 후에 56억 7천만년 뒤 라고 하면 우리가 요즘 뭐 괴의식인데 지구가 사실 우리가 알기는 지구는 빙하기부터 시작이 됐다는 것을 학교에서 많이 배웠어요 빙하기 이러면 계절로 말하면 겨울이지 않아요 겨울 빙하기다 해서 봄 여름이 지나가서 가을의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세월이 오래가다 보면 이 빛이 점점 뜨거워진다 그러지요 지금도 온난화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경제내에 보면 오랜 세월 가다 보면 태양이 나중에 7천도까지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7천도까지 올라간다 라고 하면 어느 정도 온도냐면요 여러분들 혹시 화장터 가보셨나 모르겠어요 화장터 가면 연가님들 돌아가신 분들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태우기 위해서 사람을 태우는 온도가 7천도 7천도 7천도까지 태양열이 올라가면 지구상에 남아나는 건 하나도 없겠죠 그러다 보면 전부 올라갔다 나중에 물이 돼서 싹 쓸고 간다 라고 하죠 그 다음에 빛을 잃게 된다 그렇게 되면 그때가 빙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어떻게 됐든 온난화 현상을 놓고 보면 그 말씀도 일리가 있다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겁화다 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 괴겁 때 일어나는 큰 화재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화재다 라고 할 때는 7개 해가 하늘 위로 나타나서 초선천까지 전부 불이 태워진다 라고 경전에는 되어 있는데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가봐야 되겠지만 일단 부처님 말씀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겁화도 바로 큰 3가지 양 중에 하나의 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 정도로 세월이 흘러가면 사바세계 지구세계도 무너져서 빙하기가 되고요 수미산도 큰 바다도 말라서 없어지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마멸무역 하왕차신 생로병사 우비곤의 능여원 마멸무역 하물며 하왕차신 생로병사 이 육신의 나고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근심 우비곤의 능여원이 슬픔 괴로움을 어찌 벗어날 수 있으리요 그러니까 수미산도 큰 바다도 모두 말라 없어지는데 하물며 이 육신의 바로 생로병사 이치를 어떻게 없앨 수 있냐 봄여름 가을 겨울이 돌고요 성주 괴공이 항상 돌지요 그와 같이 우리도 어때요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죽고 또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고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지 우리가 육신은 생멸이 있다라고 해요 육신은 그러나 마음은 생멸이 없죠 옛날 어떤 큰 스님이 제자에게 암흑의야 니가 올해 몇 살이나 한단 말이에요 17입니다 그러면은 스승님이 제자 나이를 몰라서 물었겠어요 그러니까 니 마음이 17이냐 니 육신이 17이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럼 제자는 공부한 제자는 또 그러죠 스님 스님이 머리가 백발이신데요 머리카락이 백발이십니까 마음이 백발이십니까 이렇게 또 질문을 해요 머리가 백발이지 한단 말이죠 바로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육신은 나이를 먹는단 말이죠 그런데 마음은 나이를 먹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어때요 저는 간혹 본문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한다 보살님이나 거사님이나 열 한 너넷살 넘어가고 칠순 노인분들 요즘 왜 각 처에서 노인대학 같은 걸 많이 하시지 않아요 그런 날 어떤 미팅 같은 것이 있다라고 하면요 할머니 할머니 같은 분들도 화장 아주 곱게 단장 하시고 나오시고 우리 할아버님 같으신 분들도 양복에다 넥타이 아주 단장 하게 나오신단 말이죠 그건 보여요 마음은 아직 젊은데 몸이 안 따라준다 또 연세 좀 자신 분들 저희 또래만 해도 학생들 나가서 운동하는 거 보면 막 나가서 뛰고 싶단 말이죠 같이 근데 정작 뛰어보면 5분도 안 돼서 금방 지쳐가지고 숨을 몰아쉬고 숨이 가쁘고 힘이 들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 같아서는 뭐 하고 싶은데 몸이 따라주지 않는 경우가 엄청 많잖아요 이런 걸 보면 몸이 늙는 것이지 마음이 늙는 것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는 생멸이 없다 반야심경에서는 그래서 불생물멸이라 그러고요 불구부정이라 그러지 않아요 더럽고 깨끗함도 없고 부정불감이라 늘어남도 줄어듬다 그렇죠 마음이래는 그런 게 없어요 또 우리가 죽는다면 육신을 죽지 마음이 죽는 건 아니잖아요 살아있으면 정신이고 마음인데 죽으면 이제 혼백이 되고요 내가 그 엄력에 따라서 어떤 틀을 쓰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돼지 탈을 쓴다 그럼 돼지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소탈을 쓴다라고 하면 소도 될 수도 있다는 약이에요 우리가 흔히들 뭐 죽으면 자연에서 와서 자연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돌아가셨다 표현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육신의 어떤 인연 화합체로 인해서 육신이 된 것이지 육신 자체가 본래 내 것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보면 우리가 4대 육신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죽으면 결국 지수와 품으로 돌아간단 말이죠 뼈와 살이나 이런 건 흙이 되기도 할 테고요 피기나 물기는 물이 되기도 하고 열기는 불이 되기도 하고 또 냄새는 바람이 되기도 할 테고요 그래서 모령 발모조치 피육근골 수뇌구색 개기어진이라 연가시어 모령 연가시어 머리카락 털 손톱 치아 피부살 근육 골수뇌 등의 이런 색들은 이런 눈에 보이는 형체는 색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이런 색들은 모두 흙으로 돌아가고 타체 농혈 진액 엔말 담루정기 대소변이 개기어수라 침 눈물 피 고름 또 이러한 진액 연말과 땀과 또 전기 대소변은 모두 물로 돌아가고 난기 귀하 동전기풍 사대가 금일망신 당제 하차라 몸속에 따뜻했던 그런 불기운은 불이 되어 돌아가고 움직이던 호흡은 바람이 돼서 돌아가니 영가님의 오늘 몸은 어디에 있으련가 그랬어요 어디에 있으련가 우리가 4대 색신 4대 색신 하는데 4세의 색신 이라는 것은 우리는 결국 어떤 지수화풍이 화합체에 의해가지고 우리는 육신의 탈을 썼지만요 이것이 죽으면 다시 지수화풍 4대로 돌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몸은 어떤 인연의 화합으로 자연에서 왔다가 본래온 것인 자연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죽으면 돌아가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오요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소기요로 보면 H2 아니에요 물이 분해가 되면 수소 두 개 산소 하나로 나뉘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물은 없어졌다 하더라도 수화산소의 성분 남아있는 것 같이오 우리도 육신은 없어지지만 육신을 이루었던 본래의 바탕에 마음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서 우리가 정신이다 마음이다 하지만 죽으면 이제 혼백이 되는 것인데요 어떤 육신의 형체를 찾아보려고 하면 그 색은 없게 된지요 죽게 되면 지수화풍으로 다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없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모령사 대어가 비가 애석이라 영가시어 사대는 헌망하고 거짓된 모습이니 애석하게 여기신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 것으로 착각하지 말으라는 얘기예요 내 것으로 착각하니까 우리가 괴로움을 겪는 거 아니예요 시간이 벌써 꽤 됐네요 우리 불자님들 한 번 맺은 인연을 쉽게 변하지 말고요 아름다운 마음으로 또 고운 사랑과 자비 보듬어 안았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구태여 속에 있는 마음을 드러내지 않아도 우리가 눈빛 하나로만 봐도 알아가고요 또 얼굴 표정 하나만 보아도 상대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잔잔한 호수와도 같은 그런 사랑 속에서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죠 멀리 이 바람길에 날리는 바람 속에서도요 우리가 서로의 어떤 향기를 느낄 수 있는 것처럼 느낌이나 어떤 표정 하나만으로도요 상대의 모든 아픔을 포용할 수 있고 또 오랜 세월 가늠하며 참아내는 어떤 인내로 우리 불자님들 인연되어진 모든 주변의 분들과 함께 아름다운 인간미 넘치는 행복한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들 행복 가득하시길 기원을 드리면서요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승부를 하십시오 지금까지 관음산 자비정사 신일봉스님의 반야의 샘 함께 하셨습니다